안녕하세요 여러분! 여기까지고요! 어때요? 여러분, 시원하셨을까요? 신나다! 신나셨어요? 네, 동댕이가 월급컷 준비한 거 어떻게 마음 주셨나요? 네, 우리 동댕이가요. 여기서 공략을 하다 했다고 합니다. 제가 생각을 엿들었는데요. 알제리전에서 우승을 하고 우리나라가 이기면요. 저희 동댕이가 또 송설탕 모델이기도 해요. 그래서 송바닥 천 개를 뿌린다고 합니다. 자, 이제 카페에요. 카페에서 이제 공지를 할 거고요. 일단 알제리전에 이기는 거 여러분 많이 응원하시고요. 그때 우리가 송바닥을 뿌릴 수 있을지 많이 지켜주시고요. 자, 그럼요. 우리가 다음보고 뭐죠? 다음보고 멀쩔요! 멀쩔요! 멀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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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무 없어 보이죠? 이러면 안 되고요. 여러분, 우리 품댕이 그냥 보낼 수 있습니까? 아니요! 있습니까? 아니요! 그럼요! 야, 왜 이렇게 쉬? 우리 쉬는거 아니야? 이러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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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러면 우리 품댕이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제가 그 황소스를 듣고 준비시킬게요. 여러분, 액션! 품댕이 품댕이! 고! 진상! 진상! 다 같이! 다 같이 한번! 다 같이 한번! 액션! 품댕이 품댕이! 고! 좋아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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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, 준비해라! 준비해라! 자, 페이스북! 우리 페이스북에 또,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으니 품댕이 치셔서요! 좋아요를 누르시는 분에게는 또, 우리 품댕이가 싸인 시기를 직접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 지금 들어있어서 한번 많이 좋아요 클릭해주시고요. 자! 우리 또 품댕이의 강사탕 시위지의 마지막 곡이죠. 첫번째 알탕, 두번째 송사탕, 세번째 알탕으로 이 노래는요! 왜 시간도 없죠? 시간이 어딨어! 공부 안하는, 이런 전형적인 공부 안하는 아이들을 위한 노래예요. 우리 품댕이가, 공부 잘했을 것 같아요? 됐어! 노래만 잘하고 공부도 잘해? 됐어! 됐어! 이것만 잘해주면 훌륭해! 자, 우리 품댕이들이, 자기들 경험단을 만든 노래고요. 여러분, 액션! 품댕이! 품댕이! 를 들고 하면, 할탄으로 갑니다! 액션!